저한테 저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릴께요. 저기 확진자 투표는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.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. 받았는데 확진자분들은 별도의 봉투를 줬습니다. 봉투를 줬는데 그 봉투 안에 별도의 투표용지 이외에 또 봉투 안에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들어 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1번 이재명이라고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. 내가 받은 투표용지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이 되다 보니 이분들이 당에다가 저희들 엄평가 방역위원 홍정희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보니 그런 상황이 생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오자마자 112 경찰도 제가 지금 했었고 선관위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좀 더 참관인이 앞에 있었는데도 이걸 막았습니다. 그 QR 코드 찍었어요? 그айте이에요. 이 시각은 어떻게 하ست? 1위에든 이를 원하는 방법을 상상하셨었으니까요. 5개월이스 우리는 보충한 방법을 상상하셨습니다. 어이구 원하는 방법을 상상하셨습니다. 오늘 뭐 확인하고 공정도는 없었는데도 그 후에 우리는 유げ ga울 수 있는 방법이 genere 예수 없었고 도청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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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. 저기 확진자 투표는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.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. 받았는데 확진자분들은 별도의 봉투를 줬습니다. 봉투를 줬는데 그 봉투 안에 별도의 투표용지 이외에 또 봉투 안에 투표용지가 들어있었습니다. 들어있는데 확인을 해봤더니 1번 이재명이라고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. 내가 받은 투표용지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이 지금 되다 보니 이분들이 당에다가 저희들 엄평가 방역위원 홍정희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와서 보니 그런 상황이 생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오자마자 112 경찰도 제가 지금 했었고 선관위도 했었는데 뭐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좀 더 선관인이 앞에 있었는데도 이걸 막았습니다. 그 QR코드 찍었어요? 그 와중에 내게 사회자 크다. 그 그 우리 선생님 이리 저희 는 그 그 disso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